모바일 12는 기존의 AC 전원을 쓰지 않고 DC 전원을 이용하므로 배터리 혹은 AGB의 전원을 이용하여 로봇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. AGB와 로봇이 결합을 하게 된다면 로봇의 작업 염력은 보다 더 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이렇게 AGB에 로봇이 얹혀지게 되면 작업자들과 충돌이 되더라도 작업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 AGB와 로봇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인디세븐 모바일 CB를 적극 권장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! AGB와 로봇 AGB와 로봇 AGB와 로봇 AGB와 로봇 AGB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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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BV